한국 기업은 중국 사업이 만만치 않고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한국과 중국 기업 36살 동갑내기 CEO가 윈윈하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이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푸드나무와 중국 위니푸드가 홍콩에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식품 기획과 생산, 유통 등에서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푸드나무는 닭가슴살 브랜드와 플랫폼을 중국 시장에 선보이고 위니푸드는 현지 생산과 유통을 맞는 구조입니다. 홍콩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봐왔고 지금도 현재 분기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나야 되는데 위니푸드 회사를 만났고 거기에 대한 생산 라인이나 유통 채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훌륭한 파트너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드나무는 국내의 닭가슴살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플랫폼 회원 수는 80만 명을 넘습니다. 위니푸드는 중국식 소시지인 살라미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4대째 130년 동안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 있는 기업입니다. 푸드나무는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해 위니푸드의 130년 생산 유통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니푸드는 한국과의 접점을 넓혀 다른 코스닥 상장 중국 기업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입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약 한 달 차이로 코스닥에 상장했고 김영문 푸드나무 대표와 왕현도 위니푸드 대표는 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1984년생 동갑내기입니다. 한국과 중국, 36 젊은 CEO의 협업은 식품 유통뿐 아니라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이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